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시아경제의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의 겨울이 온다.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가상화폐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로빈으로 들어서 수시로 하셔도 주변에 보면 수시로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엔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네. 작년 5월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U가 홈포시를 많이 했죠. 그랬죠. 그때 도지코인부터 시작해서. 도지코인에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요. 비튼코인 같은 경우도 한 6만 6천 7천 달러까지 갔었다가 이게 가을 되면서 한 3만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지금 몇 가지 호재가 있어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한 6만 7, 8천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오늘 현재 한 4만 1천 달러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는 3만 달러 또 때로 한 3만 9천 달러 갔다 오기도 했는데 3만 9천 달러 갔다 오긴 했는데 지금 영 시세가 좀 부진한 모습이 많죠. 그렇군요. 예전에 막 한참 떨어질 때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비트코인 말입니다.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더리엄이라든지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런 것들도.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다 지금 또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다고 보시면 되죠. 많이 빠졌네요. 11월에 6만 8천 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4만 1천 달러면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제 또 어떤 분이 전망을 하셨는데 3만 달러 가고 해라. 와. 결국 또 고점 대비에 반토막 이상이 날 거라고 또 전망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보통 이 고점 대비 한 35에서 40% 정도 조정을 좀 보는데 그럴 경우는 한 3만 7천에서 5천 달러 정도 예산을 보고. 그런데 정말 충격파가 온다. 그럴 때는 3만 달러. 3만 달러까지. 그때 되면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겠네요. 많이 빠지겠네요. 그 정도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샀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나라에서 준 동문도 많았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면서 지원금들. 그 지원금들을 쓸데가 없어서 가상 앞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이 풀렸는데 돈이 이쪽으로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린 요인이 됐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 지원금도 다 끊겼고. 다 끊겼어요. 이러면 긴축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방준비에도 연준이 지금 올해 4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일가회사는 7번 올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군요. JP Morgan Chase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월과의 황태자라는 그 사람이 얘기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 이상을 예상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최근에 또 큰 투자자 하는 한 명은 한 번에 0.5% 올려야 된다. 한 번에요? 네. 보통 0.25%를 베이비스텝이라고 하고요. 0.5%를 빅스텝이라고 해요. 0.5% 올린다는 건 한 번에 확 올려버린다는 건 시장에 확신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금리를 내가 올린다. 인프레를 잡겠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년을 돌아 봤을 때 인프레가 7% 되면서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잘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플레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고깃값이 20%씩 뛰고 기름값은 지금 오늘 또 올랐어요. 지금 100달러 다시 또 간다는 얘기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미. 다시. 네. 광고가 나왔어. 어디서 다시 한번. 어디서 다시 하지. 고깃값부터 해요. 고깃값이 20%씩 올랐잖아요. 기름값은 지금 3.25 갤런에 딱 하는데 지금 오늘 국제의원효과 시세가 85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고점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곧 갤런은 4달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때가 오겠다. 근데도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인플레 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금리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석유 공급이 부족하고 자동차, 충고차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네요. 단순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만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가상화폐들, 비트코인트들도 약산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사두면 인플레가 올라도 내가 이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많이 약해졌죠. 일례로 지금 이번 달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나 이런 거 다 투자하는 상장기술펀드 ETF에서 40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온 거는 10억 달러밖에 없대요. 그러면 30억 달러가 그냥 순전히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다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세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네요. 진짜. 확실히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전망을 어저께 보고 있으니까 팔자고 나서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특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말고 기관 투자자들, 은행, 펀드사, 증권사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펀드사들도 자기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상품이 있으니까 사세요라고 상품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추가 상산 탄력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흐지부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기반이 약해지니까 지금 계속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군요. 여기에 또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규제 리스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규제 리스크?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에 제론 파워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미국 자기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도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뒤졌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봤지만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주려고 해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 상속에 사시는 분들 돈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접근성이 어려워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화폐수단을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연구 중인데 이게 원래는 지난해 9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달러. 세상에 정말 달러가 우리 가상화폐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달러를 등장하면 일반적인 가상화폐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힘을 잃겠죠. 특히 이게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러에 연동해 놓은 가상화폐가 있어요.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거죠? 무조건 달러를 얼마를 예치해 놓고 거의 연동해 놓은 그런 가상화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사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런데 달러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집중적인 공약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치해 놓은 달러가 정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를 없는데도 쓴다 이거죠? 800달러어치가 기초자산을 해가지고 1,0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중간에 200달러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람들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러네. 이런 사실들이 지금 사기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방준비에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준비제도뿐만이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FTC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탈중앙화금융이라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또 대출하고 대출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규제 대상에서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 제한을 내다보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2010년의 사례를 봤을 때만 해도요. 한 그냥 순식간에 가격이 한 5,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해 빠졌어요. 빠졌어요? 2017년에 2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2018년 중반에 한 3천 달러까지 갔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했던 가상화폐 겨울이에요. 아, 3천 달러까지 나왔죠. 이 겨울이 2020년 코로나 전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입니다. 한 2년 정도 속된 말로 뭐 뭐 어떻게 말하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존버한다. 끝까지 버티겠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말들은 안 샀는데 못 버티지 못 하신 분들 2만 달러 하신 분들이 3천 달러 하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엄청까지 엄청 떨어졌었군요. 근데 물론 이게 여전히 가상화폐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은 전망은 많아요. 골드만사스 같은 경우에도 10만 달러 예상을 해놨거든요. 버틸 수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라는 뜻은 내가 가장 순수한 내 자산으로 빌리지 않는 돈으로 정말 여유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빠져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했다든지 급한 돈이 있는데 잠시 투자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못 버티죠. 겨울을 맞아야 되네요. 외투를 벗고 노숙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대체 봄이 언제 올 것인가. 봄이 오기 전에 놀 수 있는 눈폭풍과 놀이스트 같은 게 올 수 있다. 놀이스트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토니도도 올 수 있고 허리케인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다분히 있네요. 올 한에. 분명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국채금리가 미국이 1.8% 돌파해서 1.87까지 가거든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정말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에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불안한 시국에 올 한에 그러면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기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큰 기대는 반감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반감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매 한 4년 정도마다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팍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비트코인값이 보통 올라요. 공급이 떨어지니까 네. 그게 한 공급도 떨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풀기가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문제를 풀어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로 들어가면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틀어서 풀어서 문제를 가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었던 게 제가 몇 번 말씀하셨던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왕창 올랐죠.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장비들도 올랐고요. 그런데 2024년이 되면 한 번 또 굉장히 숙제가 어려워진다. 숙제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숙제가 어려워지니까 값이 올라가요.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그렇지만 그건 어쨌든 2년이잖아요. 2년까지 버틸 수 있느냐. 다만 제가 틀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 삼아서 조금씩 조금씩 적금식으로 한국에서는 이걸 적립식 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한 달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꾸준히 똑같은 걸 사서 모아놓는다. 그럴 때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만약 지금 4만 1천 달러지만 혹시 3만 달러까지 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구나를 샀을 경우에는 4만에서 하나 사고 3만 9천에서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사실 큰 외향은 없거든요. 그렇게 계속 몇 년간 사놨을 때 그 이후에 2024년 제가 말씀드렸던 반감기가 온다. 그때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은 가격이 내려갔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내려갔어요. 2만 5천 달러 2만 갔다. 그럼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죠. 3천의 시대가 다시 오진 않겠죠.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이더 딥 그건 뭐예요. 정말 저기 바닥에서 잡아라. 바닥은 누구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갔지 내려갈지 바이더 딥도 분할 매수 3만 달러 왔다. 그러면 이 정도에 맞춰서 내가 얼마인지 사보겠어. 해보시고 만약에 2만 5천 달러야 그럼 내가 또 사두겠어.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구입하시네 지금 회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선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식으로 사고파는 그 그 룰이 주식 같은 데도 적용이 돼요? 그럼요. 그래요? 로비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매달 내가 얼마씩 사겠다. 주식 기정을 해두면 또 사요. 그럼 내가 항상 고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주니까 그 계획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 식으로 매달 얼마씩 하는 얼마씩 조금씩 사두는 거 사고 또 팔고 그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시장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군요.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작년에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 손해 많이 보셨어요. 제가 제가 사봤던 종목들도 다 떨어졌어요? 한 50% 빠진 것들도 많더라고요. 작년에 주식이 사실 많이 올랐지만 올랐던 게 초대용주 그렇죠. 안전 애플 테슬라 그런 종목들도 말로 사실은 비행기 크루즈선 그것들도 주가 오른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렇겠죠. 등락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는 워낙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조금씩 안정적으로 구매해놨을 때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스크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해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팔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를 원해드립니다. 그러면 반감기라는 것이 2년 뒤에 온다. 그 정도만 버티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번 사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7m 가자. 가시죠. 네.